막 극 막 와주면 바로 죽던데 나 그냥 이거 이거 들어도 되나? 이거 도벽 맞겠지? 당연하지 난 괴.. 아 이거 도랑검 해야 되나? 당연하지 도랑검만 해 콜란님 아이고 50개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콜란님 고맙습니다 말로 안 해! 아 임베에서 사고만 났으면 좋겠다 사고가 너무 났으면 좋겠어 난 임베의 신이니까 한.. 한입만 한입만 아 W 찍었.. 아 미리 찍었으면 저 새끼한테 다 왔을텐데 큐? 쭈.. 으아악! 아잇! 뭐 이즈가 여깄네? 이즈가 여깄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즈 하아.. 정신 나아 돈 안 떴겠지? 하.. 떴어 한 번 퇴할게요 잠만 당.. 내 뒤로 붙으라는데 미안해 거기 붙지 못할 것 같아 사실 아 그래요 장신이 땡겨요 한 마리 탈 수 있어요? 간에.. 오! 씨벌 탈! 들어와 봐 안 맞아 나는 뿅 탁 뿅 탁 너무 쉬워 뿅 탁 어그로를 끌어놓는다니까 어.. 남이 소리만 난.. 안 맞아 쉽다고 나한테 쏘지 좀 마 피해줘 몽몽님 고맙습니다 아.. 아 근데 지금 수호자를 못 벗겠네 벗길 만 했을 것 같긴 한데 아.. 씨벌 이걸 맞춰? 아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X됐다 괜찮아 민인증만 믿고 가 불알템 배우면 X나 세져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 땅을 치기지 거의 뭐 단구 그냥 단구의 신이라고 봐야 되지 미신의 신 큐 한 번 봐준다 다음번에 안 봐줘 다음번에 안 봐준다 그랬을텐데 안 도망가네? 개가리 새끼야 나는 포션이 떠 넌 나미가 있어? 나는 포션으로 먹어 큐 와드 와드가 부족해? 다음번엔 뭐야? 돈 좀 나와라 씨벌오드라! 너무 쉽다니? 평타 개새끼가 평타 큐 돈 떴다 개새끼 80원 이득이야 나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니까 어 극한의 이득충이니까 2를 쓰고 사망띵 클렌징 안 들었으면 뒤져야지 이것까지 가요? 위에 와드 박아놓고 한 번 더 와? 테타고 와봐 바로 죽이니까 포탈에 테타봐 어 거기다 테타네? 그거는 봐준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고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고 들어와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 맘봐줘 이제 됐다 라인 풀렸어 직가자 이제 너무 귀여워 이렇게 직가한 척 하고 아 뭐 이미 들켰네 형? 그니까 너무 귀여워 얘가 어그로 끌어놨잖아 피 다 까놨어 킨드가 죽었네 근데 꿀잼이고 탑라이너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전령 시간이 됐나? 게임을 이길 줄 아는 형이야 의심하지마 나는 한치 의심도 안하는 사람 한치 의심도 안해요 뭔지 알지 포더쿠키님 하나 고맙습니다 흠흠 전령 체크를 근데 5분인데 벌써 하러 가네? 하하하 어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궁금해 궁금하다 게임을 근데 진짜 풀러다니네 저도 살짝 합류해도 될까요? 당신의 그 위대한 로밍 찬스에 저도 잠시 합류해도 될까요? 잠깐만 이거를 터트려 놓잖아 참 형 근데 바텀이 근데 나 바텀 혼자서 할 수 있긴 한데 바로 가능해 혼자서 못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원래 혼자 할 때 제일 강해 피해주고 안 맞아 Q 무빙이야 무빙 라이브 당했네? 아 플래시로 피할걸 어? 아 플래시로 마지막에도 피할걸 손 놨는데 일부러 제가 뛰어가라고요? 갈리오가 범위 안에 나있다는데 그럼 저 갈게요 제 몰라요 저는ake 으아악 베텀타워 먹으러 가야지 돈 벌어야지, 가는 중, 가는 중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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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요 갈리오 궁혼, 갈리오 궁혼, 갈리오 궁혼 잠깐만, 그만 쫓아가요 작전상 후퇴는 없나, 이거? 이즈를 궁극기? 오케이, 여기까지 뭔가 수확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마시는 일곱 고맙습니다 버스를 잔타다니? 아, 근데 아까 전에 다이브를 해가지고 개 망했네? 아니, 진짜 한 2레벨은 앞서갔을 텐데, 뭐야? 아, 진짜 귀엽다 어딨냐? 어딨냐고 대가리에 그냥 궁을 써버리네 괜찮았어요, 멋있었어요, 형 대가리에 꽂아 꽂으라고, 미드 가는 중 미드도 밀 수 있나? 제가 헤르메스라서 클렌즈가 없긴 한데 나이스, 감사해요 이거는 원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싸이브 하나? 보여줘 왼쪽으로 살짝 시야 잡아야 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무빙하게 만들어야 돼 오, 내가 슬로우도 무로 붙여놓긴 했는데 어, 이거 그냥 죽이... 어, 까비 와, 도발플 했으면 죽이긴 했겠다, 근데 안 맞아 어, 이즈얼 궁극기? 어, 나미 궁극기? 사일런스 궁극쿨이 되게 짧던데 오늘 대가또보니까 Q 우와, 뭐야 죽을 뻔했어, 쟤! 하, 귀엽다 궁극기 궁극기 나도 죽었네 근데 뭔가 잘한 거 뭔가 딜은 많이 한 거 같아 죽여놔요, Q 당신이 내 레드를 뺏어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11킬이네 근데 아, 내가 귀인을 몰라볼 뻔했네 뭐야, 또 싸우는데? 존나 뛰어가 갈리면 거기서 뭐야 싸우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였구나, 일방적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 수도 있지 여기 핑크 박아놨거든요 이 땅 우리 거 아, 킬인데 근데 외모 떴다 내가 죽여놔야겠구만 저만 믿어요 제가 다 죽였게 역시 게임은 이겼다고 생각하면 지는 거야 이게 롤이거든 이게 롤이야 왕콤! 아, 존나 아깝다 눈치 흰인가? 눈치를 어떻게 챘대? 안 맞아요 이즈를 스킨은 저한테 안 맞는다니까요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이즈의 스킬 너무 느리다고 도망가야겠다 근데 아직 안 도망가도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쏘면 뻑이 되잖아 너무 쉬어 느리다고 와, 이걸 사라갔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대도 못하고 내가 잘해서 사라갔네 더 밀 수 있을까? 후 도망가자 반만 봐줘 진짜 오오오 아, 좀 아쉽긴 한데 어, 위에 위 어어, 어 잠깐만 아, 좀 저기 길 좀 터주세요 아, 궁극기? 아, 오지마 궁극기? 우리? 아, 이거 내 싸움 너무 안좋은데? 도망가자 일단 어? 장식? 아, 너무 아깝다 도망갈까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아, 갈리오 궁 갈리오 뭐야 도와야 대박나는 줄 알았는데 오오 오오 오오, 너무 아파보여 갈리오 큐? 아, 탱크 못 먹었네 타원은 누가 지나 도속이 있어야 내가 치고 같은데 오케이 이거 이번에 두고 존나 돌아다니자 이제 개새끼야 너 죽이면 된다! 됐다 상대 사거리 긴 새끼 죽었어 이제 우리 사거리 싸움에 이제 사거리 제일 긴 새끼 뒤졌다 이거 오케이, 한 대 쳐 놨어 끌어봐, 끌어보라고 어, 대포민영 끌고 가졌네 오, 형 그거 끌고, 끌려갔으면은 형 그, 죽어, 사망띠 아닌가? 이거를 왼쪽에 슬로우 파이크한테 걸어놓고 요 뒤에 끌어 탕! 반피 와, 존나 쎄 쌍타워 존나 치기 광가람 치기 광가람 치기 아, 열개 고맙습니다 들어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갔다 죽이로 가 내가 딩스스로 14년 1월 5일 서포트하자인데 어, 잠깐만 갱 끝내 주세요 아, 열개 고맙습니다 근데 딜 아마 딜 각이 안 나왔어가지고 한 2만도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평타 친격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입으로만 열심히 했어 이번판 아, 줬어야 됐는데 갈리오한테